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먹방은 베스켈라벤스에서 또 이렇게 협찬을 주셨어요 오늘의 먹방은 그 망고벨리 빙수 아빙 하나랑 그리고 엄마는 외계인 빙수랑 그리고 이것도 엄마는 외계인 하프갤런 전부 다 엄마는 외계인만 들어갔고요 이것도 딸기만 들어간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이렇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망고탱고 맞아 망고탱고 중계방은 얼렸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죄송합니다 여기 빵을 또 준비했어요 이게 그냥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그 뭐 야채 약간 이런 빵인데 이거를 반을 나눠가지고 칼로 반을 나눠가지고 여기 빵 사이에다가 아이스크림도 껴가지고 먹어볼 거예요 이거 다 먹진 못하고요 여러분들한테 뭐 리뷰식으로 먹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드라이아이스가 저기서도 난리네 일단 아이스크림 한입만 먹고 근데 뭐 베스크라벤스가 워낙에 유명해갖고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맛들 다 먹어봤을 거라 생각해 이게 빵에 숨이 없어갖고 이거를 한 이정도만 이렇게 열어서 일단 하나씩 먹어보고 빵을 또 해놓을게요 일단은 하나 잘라놓고 망고탱고 빙소 망고탱고 빙소 역시 아이스크림 사랑이야 제가 진짜 이거 베스크라벤스에서 이거 사왔는데 엄청 많이 기다렸어요 한 2, 30분 걸렸나?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사는데 진짜 엄청 오래 걸렸어요 가격이야? 가격은 이거 아이스크림만 하는데 6만 2천원인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거 엄마는 왜게 근데 숟가락으로 먹으면 흘릴 것 같아갖고 흐를 것 같아서 음 이게 너무 높아가지고 흘릴까봐 음 시원해 음 아 협찬은 맞는데요 음 아이스크림이다 보니까 제가 사와야 되니까 음 그리고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아 제가 딸기 아이스크림 진짜 좋아하거든요 딸기 아이스크림 행복하다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원없이 먹을 수 있다니 우리 무기야님께서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무기야님 100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먹방 진행 끝나고 2불때 리액션 갈게요 먹방 진행 끝나고 2불때 리액션 갈게요 먹방 진행 끝나고 2불때 리액션 갈게요 오늘은 디저트 먹방 좋다 여기 또 스티커가 왔습니다 음 나 이거 빵에다가 넣어먹는 게 너무 궁금해 아 맞아 그리고 아 맛 설명은 안 했구나 여러분들이 다 하죠 다들 아는 맛일까봐서 얘기를 안 했는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아이스크림들은 많이 드셔보셨을 건데 요거 요 빙수는 조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뭐야 아까 전에 다른 점을 좀 얘기해줬을 텐데 확실히 그 뭐야 망고 다른 망고 빙수랑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이거를 만드는 거를 지켜봤는데 이거는 여기 이렇게 생 망고가 이렇게 들어갔는데도 생 망고 외에도 이렇게 노란색으로 망고 형태처럼 만들어져 있는 아이스크림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런가 육즙도 있고 그 과육 과육도 있고 다른 빙수랑은 다르게 얘기하자면 다른 빙수 같은 경우에는 그 망고들만 많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망고맛 이렇게 또 아이스크림까지 같이 있으니까 달라요 빙수 하나에 얼마지? 과즙 어 과즙 과즙 음 시원해 내일 나 탄하는 거 아니야? 일단은 여러분들 베스켈라베스에서 무슨 맛 제일 좋아해요? 나는 지금 딱 오늘 이렇게 협찬으로 들어왔는데도 제가 좋아하는 맛을 먹을 수 있어서 난 이거랑 추가적으로 그것도 좋아해 그 요거트 요거트도 좋아해 엄마나 외계인 진짜 많이 좋아하신다 이렇게 빵에다가 엄마나 외계인 넣어갖고 맛있어 맛있어 이렇게 이렇게 어 맛있다 그거 생각난다 그 홈런볼 아이스크림 말이죠 여러분들 홈런볼 빵이랑 그 빵 안에 그 슈크림 아이스크림 들어가 있는 거 근육끼난다 응? 으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모닝빵 같은 거 사가지고 안에다가 아이스크림 끼워먹는 거 이런 짐 많이 하거든요 저 모닝빵 같은 거 사가지고 집에 막 베스켈라베스 아이스크림 같은 거 있으면은 근데 비대찍 이상한가? 뭘 똑같이 했는데 평소랑 으음 아이스크림 이거 메빵바지 메빵바지 흐흐흐 이거 총 협찬받은 거라서 뭐 제가 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아이스크림만 흠 해가지고 이거 하프결론이 아이스크림 크기 중에 제일 큰 크기잖아요 그 육만이천원인 거 나왔어 아니 날파리가 날 진짜 좋아하네 흑 흑 흑 흑 흑 흑 왜 이렇게 많이 흘리고 드세요 귀여우시다 이러시는데 흑 흑 위에 올라간 게 많아가지고 조심스러워 흑 흑 여기 그 망고 진짜 망고랑 그 아이스크림 망고 아이스크림만 그 망고 맛 아이스크림도 들어있어요 음 어 겨울이야 겨울 얼음 간 것보다 눈꽃빙수처럼 음 난 그것도 좋긴 한데 저는 얼음 씹어먹는거나 아니면 아이스크림 가는거 먹을때도 그냥 바 아이스크림 같은거 먹을때도 저도 그냥 씹어먹는 편이거든요 그냥 깨물어먹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물론 얼음의 그 입자가 되게 작은것도 좋은데 그냥 이렇게 씹히는것도 좋아 여기다가 또 조심조심 해서 우리 망고님 멋있게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여러분들 배탈 안낼만큼 먹을게요 이거 다 못먹어요 요거에 있는 베리베리 스트로베리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요런거 참 좋아 요렇게 안에다가 아이스크림도 넣었고 요렇게 안에다가 아이스크림도 넣었고 아래 먹고 베이싹퓨 러블리 스트로베리 스트로베 uh edo 이렇게 아이스크림도 넣어서 음 음 음 빙수를 좀 먹어야 되는데 어떤 거 먼저 먹지? 너무 멀어가지고 이거 내가 좀 가져가서 먹으려고 하퍼길런이 베스트클라멘스에서 제일 큰 쌀 있잖아요 아니 날파리가 진짜 한 여섯 가지 맛인가 넣을 수 있잖아? 여기에 하나에 다 딸기맛만 들어갔고요 여기에도 여기 다 엄마는 외계인 맛만 들어갔어요 그 망고... 망고 같은 거는 아이스크림이나 아니면 그냥 망고의 과일이나 망고의 그 특유의 뭐라 해야되지? 그런 데가 있어요 망고 과일만 먹으면 약간 그 떨떠름한 약간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 근데 이거 하나도 안 떨떠름해서 좋다 방송하기 전에 뭐였는데 방송준비하자 아 빵에다가 빙수를 넣어 먹으라고? 빵에다가 빙수를 넣어서 먹으라고요? 그럴까? 그럴까? 아 근데 이거 위에 있는 거는 좀 먹고 이것만 먹고 근데 여기 있는 망고 이거 망고 과일이랑 망고마다 아이스크림 여기 빵에다가 넣어서 먹으면 맛있겠다 쫄깃쫄깃하니 밑에 어떻게 생겼는지 파가지고 보여달라고? 그니까 빙수를요? 그러면 이거 넘칠텐데 넘칠걸요? 이거 아까 만드는 거 보니까 아래 밑바탕에는 그 연유를 넣더라구요 음 아까 봤는데 연유를 넣으시던데 음 여기서 봐도 연유 들어있어요 연유 저는 연유 그 이런 빙수하탕 먹었던 연유 그냥 다 들이붓는데 우리 4832님께서 50개 선물 구웠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얼음만 먹어도 맛있어 음 그래가지고 얼음만 먹어도 맛있어 그거죠 쫀득쫀득한 아이스크림의 맛도 있지만 요 사이에 들어있는 또 요 초코 요 알갱이 초코 알갱이 초코 알갱이가 또 묘미지 그 과자 초코 과자잖아 우리 또 스티커 한개 선물 구웠습니다 음 음 요거 요거 빵을 빵에다가 여러분들 이거 따라 드실 때 손 조심 요렇게 잘라갖고 요 요기다가 망고 여기 망고 위에 부분 이거 넣어보고 싶어 요 요 노란색깔이 망고만 아이스크림 그리고 이게 더 노란게 그 망고에요 진짜 망고 아이고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먹으면 또 엄청 맛있지 또 다른 묘미지 흠 흠 흠 야 이거 망고는 진짜 괜찮다 이 빵 이 빵이랑 되게 묘하게 잘 어울려 망고 망고 망고가 쫄깃쫄깃해서 그런가 여기 또 초콜릿 다섯개 선물 스티커 구웠습니다 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흐 내가 초코등 스티커 먹을게 흐흐흫 아이스크림 진짜 언제 이렇게 원없이 먹어보겠어요 흐흐흐흐흐흐흫 그치 그럼 저 스티커 고마워요 매니저님 화나갖고 나갔어 어그로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매너 채팅해주시면 돼요 라피 어서와요 한길소물도 고맙습니다 배털 안 날 정도로만 먹을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마 초코빙수 가까이서 보여줄까? 여기 있는 부분 짜잔 초점이 안 맞나요? 됐다 짜안 따라라라따 엄마 남에게는 들어가 있는 그 초코 알갱이도 있고 그리고 그 조그맣 그 네모난 아이스크림 케이크 만들 때 만드는 그 네모난 것도 들어있고 그 위에다가 또 이렇게 가로 세로로 벌집 모양으로 초코시럽까지 뿌리는 거 봤어요 간만에 디저트 먹방하는 거 같네 아닌 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으응 이러다 못 먹어야 어떻게 먹을 사람이 어..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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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워요? 나 부러워? 아 이슈요 그럼요 카드결제했죠 이제 곧 여름인데 걱정 없으시네요 몸매 걱정에 계신데 아니 몸매 걱정 가는거는 뭐 비키니 걱정 아니야? 그거 말고 뭐 뱃살만 가리면 됐지 배꼽도 있고 댕기 것도 아니고 이런거 이게 얼음이 좀 많잖아요 집에 웬만하면 다 초코시럽 있잖아 얼음 나면 초코시럽 넣어서 먹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왜냐면 얼음 자체에 연유 뿌려놔가지고 얼음만 먹어도 맛있어 우리 딸기 이거 사러갔는데 사람이 진짜 많더라구요 응 진짜 많더라구 진짜 한 이거 사는데 2-30분 걸렸지 뭐야 그 베스크라베스 그 집이 있으면은 베스크라베스 가게가 꽉 찼어요 사람들이 다 서있고 뭐 아 맞어 그 저는 그 몰라서 그런데 그 서... 그 그 뭐 만약에 오늘이 이번이 6월달이니까 6월 31일이 만약에 있으면 6월 31일 날에는 뭐 그 31이라 해가지고 뭐 특집해요? 응? 그렇다던데? 응 맞아 아까 전에 알바생 3명이서 하는데 사람이 진짜 많아가지고 알바생 손들이 다 땡땡 뿌렀더라 계속 아이스크림 뿌리니까 음 음 아 사이즈업으로 내는구나 뭐 만약에 뭐 하프겔런 전단계가 뭐지 하프겔런을 적은단계로 시키면은 하프겔런 크기로 주고 막 이런건가 아 아 아 음 패밀리 뭐 그런거구나 아이스크림 음 여기 있는것들 베스크라빙스 있는거 이거 빵은요 그냥 동네에서 산거구요 여기있는것들만 해가지고 6만 2천원인가 나왔어요 하프겔린이 한통당 2만3천5백원이잖아 내가 아이스크림을 6만원어치를 사본 적은 처음이야 물론 협찬이어서 상관은 없지만 정말 워낙 쉬웠네 오늘 언니가 먹어본 것 중에 뭐가 제일 맛있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맛이 딱 제가 딸기 아이스크림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원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그 단거 뭐 초콜릿 약간 사탕 이런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유난히 먹는 건 요거야 그 엄마는 왜 개인니랑 또 그 뭐지 허쉬초콜렛 응 유난히 먹는게 여러분들 오늘 머리 이상한가요? 이상한거 같네 고디가 잘못됐나? 우리 이가거니 스티커 두개 감사합니다 다 못 먹어요 이거 냉동실에다 넣어놓고서 응 두루두루 먹어야지 우리 또 가거니도 스티커 고맙습니다 응 빵이랑 먹어야지 빵이랑 먹어야지 씬 옛날에도 저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방 했었을때 있었거든요 방송 완전 초반에 방송 완전 초반에 투게더랑 편의점에서 투게더 사가지고 투게더랑 그냥 동네에 있는 이런 모니빵 같은거 하나 사서 그 이렇게 또 칼로 잘라가지고 안에 사이에다가 막 먹고 그랬었어 그랬었지 아 근데 이거는 차원이 다르네 두개들아 이렇게 먹으면 약간 그 홈럼볼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 이거 좋아 나 이런거 좋아하거든 내가 좋아하는 빵이랑 아이스크림을 한꺼번에 채팅창이 잘 안보여 아이스크림을 다 가려가지고 채팅창이 잘 안보여 위에만 보여 위에만 이게 안시래요 근데 이게 시래요 남극에 있는거 같아요 지금 이거 안 녹으려고 안 녹이려고 여기 사무실 또 에어컨 안 틀면 되게 더워서 에어컨 개최들이 남극이야 남극 맨 앞에 있는 빙수 이거 제가 위에 코팅 부분을 전부 다 먹어버려가지고 못 알아보셨는데 이건 망고 빙수 망고탱고 빙수구요 이거는 엄마는 외계인 빙수 둘중에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것도 엄마는 외계인이고 이것도 엄마는 외계인이고 해서 그런지 망고가 난 근데 원래 원래 또 빙수같은거 친구들이랑 빙수같은거 먹으면 친구들이 오레오 같은거 먹자고 할 때 저는 빙수 이거 망고 먹자 그러거든요 망고의 그 식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쫄깃쫄깃참이 근데 이거 그냥 얼음이지만 그냥 얼음이 아니고 연유도 있고 뭐 넣으시더라구 그거 보니까 얼음만 먹어도 맛있던데 음 이거는 또 두루두루 먹어야 되는 거여서 또 깔끔하게 먹어야지 우왕 ㅎㅎㅎㅎ 메스플라바스에서 협찬이 오는 날도 있네요 네 베스플라바스에서 협찬이 오는 날도 있네요 맨날 내가 사먹던 내가 가장 애호하던 아이스크림 집에서 만완전손님 팬글러카이 고맙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나요 네 이제 거의 다 먹었어요 이거는 이 빙수는 또 새로나고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려고 그런거고 머리 넘기니까 이상하다 빙수가 어떻게 리필이 돼 아메리카노도 아니고 먹고 싶어요 나도 이거 이렇게 많은데 이런 데 주고 싶어 이렇게나 푸짐한데 아스크림이 우리 또 뚱땡이니 초콜릿 고맙습니다 수저를 왜 큰거 쓰냐 그러시는데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숟가락은 이거에 이게 그 숟가락의 몇 배죠 크기 편하고 좋잖아 오늘 저희 언니가 캠프 가느라고 제 쉐딩을 가져갔더니 제가 오늘 그래서 쉐딩을 따른거 썼어요 그래서 그런지 눈이 조금 작아보여 아이씨 제기랄 뭐야 우리 나보자님께서 또 초콜릿 고맙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메르스 걸리기 때문에 감기 걸린다고 메르스가 걸리는건가 진짜 어렸을때부터 아이스크림 진짜 좋아했었는데 정말 더운 날에는 제가 아이스크림 사놓고서 아예 하루에 아이스크림이 13개인가 까지 먹어봤어요 근데 더 배탈이 안났어요 걱정마세요 여러분들 저 지금 이만큼 먹었어도 상관없어요 곽언니 초콜릿 고맙습니다 다들 지금 채팅창에 다 걱정하는 얘기들 밖에 없어 탈이 난다고 내가 하루에 아이스크림이 13개 까지 먹어 온 사람이니까 걱정마세요 워낙 차가운거 좋아해갖고 이 상을 먹으면 전화도 탈이 날것 같아서 오늘 베스크라완스의 시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했구요 하나의 또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모닝빵같은거 동네에서 파는 빵같은거 사가지고 이거 반 잘라서 여기다가 아이스크림 껴서 먹어도 진짜 맛있어 그리고 뭐 여러분들은 뭐 이거 설명같은거 딱히 필요없이 요 엄마는 외계인 아이스크림이나 아니면 이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같은 아이스크림은 여러분들 다들 맛을 아니까 뭐 따로 뭐 맛 설명은 필요없겠죠 여러분들이 워낙 맛있는걸 아니까 이 빙수는 지금 다 먹어가지고 형태를 모르시겠는데 이거는 엄마는 외계인 빙수였구요 이거는 망고탱고 빙수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빙수가 진짜 제 취향저격이었습니다 음 네 잘 먹었구요 이제 녹화 종료하고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부러워요? 아하하하하 나 부러워? 아 이실혀 그럼요 카드 결제 했죠 이제 곧 여름인데 뭐 걱정 없으시네요 몸매 걱정에 계시네 아니 몸매 걱정 가는 거는 뭐 비키니 걱정 아니야? 그거 말고 뭐 뱃살만 가리면 됐지 배꼽도 있고 댕기 것도 아니고 이런 거 이게 얼음이 좀 많잖아요 집에 웬만하면 다 초코시럽 있잖아 얼음 나면 초코시럽 넣어서 먹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왜냐면 얼음 자체에 연유 뿌려놔가지고 얼음만 먹어도 맛있어 우리 딸기 이거 사러 갔는데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진짜 많더라고요 진짜 한 엄마나 외계인 진짜 많이 좋아하신다 이렇게 빵에다가 엄마나 외계인 넣어 갖고 맛있어 맛있어 이렇게 어 맛있다 그거 생각난다 그 홈런볼 아이스크림 말죠 여러분들 홈런볼 빵이랑 그 빵 안에 그 슈크림 아이스크림 들어가 있는 거 근육 뀌는다 음? 음 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모닝빵 같은 거 사가지고 안에다가 아이스크림 끼워 먹는 거 이런 짐 많이 하거든요 저 모닝빵 같은 거 사가지고 집에 막 베스클라비스 아이스크림 같은 거 있으면은 아이스크림 근데 비대찌금 이상한가? 뭘 똑같이 했는데 평소랑 나나나나나나나나 아 근데 이거 앞 이거 위에 있는 거는 좀 먹고 이것만 먹고 근데 여기 있는 망고 이거 망고 과일이랑 망고마다 아이스크림 여기 빵에다가 넣어서 먹으면 맛있겠다 쪼길쪼길타니 밑에 어떻게 생겼는지 파가지고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빙수를요? 그러면 이거 넘칠텐데 넘칠걸요? 이거 아까 만드는 거 보니까 아래 밑바탕으로는 그 연유를 넣더라고요 음 아까 봤는데 연유를 넣으시던데 음 여기서 봐도 연유 들어있어요 연유 저는 연유 그 이런 빙수 나탕 먹었던 연유 그냥 다 들이붓는데 우리 4832님께서 50개 선물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얼음만 먹어도 맛있어 그래가지고 얼음만 먹어도 맛있어 어머니한테 설명 드리려고 그런 거고 머리 넘기니까 이상하다 빙수가 어떻게 리필이 돼? 아메리카노도 아니고? 먹고 싶어요? 나도 이거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들 주고 싶어 이렇게나 푸짐한데 아이스크림이 우리 또 뚱땡이니 초콜릿 고맙습니다 수저를 왜 큰 거 쓰냐고 그러시는데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숟가락은 이거에 이게 그 숟가락의 몇 배죠? 크기 편하고 좋잖아 오늘 저희 언니가 캠프 가느라고 제 쉐딩을 가져갔더니 제가 오늘 그래서 쉐딩을 다른 거 썼어요 그래서 그런지 눈이 조금 작아 보여 아이씨 제기랄 우리 나보좌님께서도 초콜릿 고맙습니다 우리 이 가거니 스티커 두 개 감사합니다 다 못 먹어요 이거 냉동실에 다 넣어놓고서 드루드루 먹어야지 우리 또 가거니도 스티커 고맙습니다 빵이랑 먹어야지 짠 짠 옛날에도 저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방 했었을 때 있었거든요 방송 완전 초반에 으흠 방송 완전 초반에 투게더랑 편의점에서 투게더 사가지고 투게더랑 그냥 동네에 있는 이런 모니빵같은거 하나 사서 그... 이렇게 또 칼로 잘라가지고 안에 사이에다가 먹고 그랬었어 그랬었지 아 근데 이거는 차원이 다르네 투게더라 이렇게 먹으면 약간 그 홈럼볼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 이거 좋아 나 이런거 좋아하거든 내가 좋아하는 빵이랑 아이스크림을 한꺼번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 왜냐면 여러분들 오늘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되게 높다보니까 채팅창이 잘 안보여 아이스크림을 다 가려가지고 채팅창이 잘 안보여 위에만 보여 위에만 이 먹으면 배탈나요 이러시는데 네 이제 뭐 거의 다 먹었어요 이거는 이 빙수는 또 새로나고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려고 그런거고 머리 넘기니까 이상하다 빙수가 어떻게 리필이 돼 아메리카노도 아니고 먹고싶어요 나도 이거 이렇게 많은데 이런 데 주고 싶어 이렇게나 푸짐한데 아스크림이 우리 또 뚱땡이니 초콜릿 고맙습니다 수저를 왜 큰거 쓰냐고 그러시는데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숟가락은 이거에 이게 그 숟가락의 몇배죠 크기 편하고 좋잖아 오늘 저희 언니가 캠프가느라고 제 쉐딩을 가져갔더니 제가 오늘 그래서 쉐딩을 다른거 썼어요 그래서 그런지 눈이 조금 작아보여 아이제게랄 뭐야 우리 나보자님께서도 초콜릿 고맙습니다 맛있어 이렇게 어 맛있다 그거 생각난다 그 홈런볼 아이스크림 알죠 여러분들 홈런볼 빵이랑 그 빵 안에 그 슈크림 아이스크림 들어가 있는거 근육끼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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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들어있는 모닝빵같은거 사가지고 안에다가 아이스크림 끼워먹는거 이런 짐 많이 하거든요 저 ㅋㅋ 모닝빵같은거 사가지고 집에 막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같은거 있으면은 근데 비대찌김 이상한가? 뭘 똑같이 했는데 평소랑 이거 메빵 바지 메빵 바지 행복하다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원없이 먹을 수 있다니 우리 무기야님께서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무기야님 100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먹방 진행 끝나고 2부 때 리액션 갈게요 오늘은 디저트 먹방 좋다 여기 또 스티커 고맙습니다 나 이거 빵에다가 넣어 먹는 너무 궁금해 아 맞아 그리고 아 맛 설명은 안했구나 여러분들이 다 하도 다들 아는 맛일까봐서 얘기를 안했는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아이스크림들은 많이 드셔보셨을 건데 요거 요 빙수는 조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뭐야 아까 전에 다른 점을 좀 얘기해줬을 텐데 확실히 그 뭐야 다른 망고 빙수랑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이거를 만드는 거를 지켜봤는데 이거는 여기 이렇게 생 망고가 이렇게 들어갔는데도 생 망고 외에도 이렇게 노란색으로 망고 형태처럼 만들어져 있는 아이스크림이지 이거 망고는 진짜 괜찮다 이 빵이랑 되게 묘하게 잘 어울려 망고가 쫄깃쫄깃해서 그런가 여기 또 초콜릿 5개 섞은 스티커 고맙습니다 으흐흐흐 으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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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진짜 언제 이렇게 원없이 먹어보겠어요 그치? 그럼 저 스티커 고마워요 자 매니저님 화나갖고 나갔어 응 으흐흐 으흐흐 으흐